1, 2, 3 제일 높은 곳에 난 딱히 원해 느꼈어 내 answer 내 혈관 속에 날 뛰는 new wave 내 거대한 passion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trouble eh I'm feeling it's a new bitch new crazy 이제 올라가 내 ex-fron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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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줘 highway highw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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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결말에 닿게 네 흉짐도 나의 일부라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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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난 없지 없지 What you lookin' now? What you what you lookin' now? What you lookin' now? What you what you lookin' now? What you lookin' now? What you what you lookin' now?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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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earless 허! You should get the way get the get the get the way 다치 다치지 않게 You should get the way, get the, get the, get the way I'm VLS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르세라핌의 채원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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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으로 데뷔한 김채원입니다 아 이게 르세라핌의 데뷔곡을 제가 방금 커버를 해봤는데 최초로 들으신 거예요 저희 타이틀곡을 그래서 소감 한번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한테요? 잘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잖아요 작사가가 누구냐고 저 원래 작곡가는 많이 물어보고 다니는데 작사가 물어보는 경우는 되게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쫄깃하게 맞아 귀에 맴돌고 계속 막 계속 뭔가 제일 높은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너무 쫄깃쫄깃하게 잘 만들어두셔서 이 노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채원씨가 두 번째 데뷔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두 번째 데뷔라는 게 뭔가 아직 데뷔 전이니까 지금은 실감이 아직 안 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데뷔를 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거의 모습을 못 보여드렸었어요 이 공백기를 통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나를 찾고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연구도 하고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르세라핌 멤버가 아닌 뮤지션 채원으로 함께 하는 건데 좀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공백기 동안 뭔가 노래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또 새롭게 부를 수 있을까 연구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를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노력한 만큼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 약간 각오라기보다는 희망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노래를 듣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I love you 3000 남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 그 장면 그 아이언맨 맞아요 저 그 장면 너무 좋아요 로다주가 아기가 나한테 삼촌이라니까 본인 아내한테 가서 나는 무려 삼촌이라고 막 이런 되게 귀엽고 유치 뽕짱 아저씨가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저한테 이렇게 좀 포근포근하게 다가왔거든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바로 듣고 오시죠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노래 And your heart got aware And all I can think Is really stirring Cause I know you wanna ask Scared the moment we pass I can see it in your eyes Just take me by surprise And all my friends They tell me they see You're planning to get on But I want it to be out of the blue So make sure I have no clue When you ask Baby take mine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all over Hollywood movie Baby take mine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Oh, 좋다 Oh, 좋다 Oh, 좋다 Oh, 좋다 Oh, 좋다 약간 노래 들을 때 최대한 기승전결을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네 유난히 꽂힌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도입부에 이제 Baby take my 막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읏 마 마 아 그게 분명 한 번 접고 넘어가는 소린데 너무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건 연습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오 Baby take my 마 아 어떻게 신기했어요 연습으로 돼요? 그런 게 오 네 되더라고요 저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데 포인트가 시작할 때 딱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이번 두 번째 데뷔이자 네 두 번째 데뷔의 첫 활동을 준비하시면서 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전에 활동을 자주 했고 자주 보여진 모습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서 좀 새롭게 보여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주 듣지 않는 곡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런 곡도 잘 부를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연습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어떤 곡을 좀 새로 도전하셨나요? 일단 저는 팝을 되게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곡이요? 아 뭔가 제가 R&B 장르의 곡을 사실 제가 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뭔가 R&B에 도전을 한 건데 네 네 그런 장르의 곡도 많이 듣고 그런 곡들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어 네 사실 뭔가 이렇게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뭔가 깨끗하게만 부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좀 그런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약간 깨우침이 있었다 깨우침을 얻으신 채원씨는 네 오늘의 두 번째 곡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두 번째 곡은요 백현 선배님의 밤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밤비 네 밤비 뭐 하신 거예요? 응 밤비 어 밤비 베이비 어 밤비 어 밤비 어땀말로도 표현이 안 돼 너와 함께 있을 때면 매일이 시간이 멈춰버린 내 발엔 어 걸어서 비엉 비엉 이미 난 네 아름다움에도 모르네 이 엄마 언니 밤이 밤 베이 너와 딱 어울리는 밤에 내려와 Bambi Bambi 우릴 더 촉촉하게 작셔 이 밤이 새도록 B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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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 precious I can't take it Cause you are dreaming Bambi Bambi yeah 예쁜 두 눈엔 별이 반짝이지 all night All I want is you and me 돼줄래 내 처음이점 마지막 이 맘벌로는 다 못해 눈부신 back can't be cool There's no way out of it So we'll 이제 시작해봐 Never leave Bambi Bambi에 일비닐 주조차도 아까운 난 둘만의 밤 B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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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지 않길 필요 어렵다 이번에는 극 R&B를 보여주셨어요 아까와 달리 멜로디도 앞뒤 통일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녹음실에서 불러지는 대로 만드는 노래 바이브였단 말이에요 약간 비슷한 아티스트로 뮤지컬 소울차일드가 생각이 납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진짜 그냥 녹음실 가서 가사만 대충 꾸준히고 녹음실 가서 나오는 대로 녹음했구나 이런 바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칼카피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소환해지는 게 좀 신기했어요 보면서 아 진짜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와 무진장 연습했어요 진짜 연습량이 너무나 잘 보이는 감사합니다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씨가 생각하기에 최원씨 보컬의 매력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저는 일단 가성이 이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랄까 그 가성이 예쁜 것을 포함해서 그 예쁜 가성이 전환이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잘 되더라고요 아까도 막 급한 상행라인 급한 하행라인 그냥 다 도약 와우 심지어 피치도 좋아 거기에 예쁜 가성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황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씨가 알고 보니까 저보다 완전 대선배시더라고요 어디였지? 초등학교 6학년? 5,6학년 때 KBS 창작 동요대회의 중창단으로서 참가를 하셨다고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KBS에 자주 왔습니다 제가 한참 선배님이죠 아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중창단에서 어떤 노래 불렀지는 기억하세요? 어 네 기억나요 그러면 약간 지금 그때 감성으로 가다가 살짝만 불러주실 수 있는 제가 또 이제 아기 싱어에서 동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맡고 있거든요 오 동요 선생님 요즘 동요 공부 되게 많이 해서 아 진짜요?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요 선생님으로서 그럼 한번 들어주세요 네 탱글탱글 통통통 얼굴 가득 미소로 발걸음도 가벼워져 탱글탱글 이런 노래였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셨겠어요? 어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약간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를 또 그때는 좀 쑥스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쑥스러움이 많아서 되게 막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혼자 방에서 막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떤 노래를 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셨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저는 화장실에서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요? 네 잠시만 이거 여기 부르는 거 아니죠? 눈물이 차올라서 고길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가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해 지금까지 뭔가 시도를 했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거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먼 훗날에 본인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모든 장르의 곡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올라운 더 보컬 올라운 더 보컬 모라이어 캐리가 꿈이시구나 네 제 꿈입니다 파이팅 저도 한 때 머라이어 캐리가 꿈이었는데 이제 올라온 더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네 저랑 듀엣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네 엔하이프님의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선곡 처음 받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어떤 이유로 이 노래를 고르셨어요?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가사가 일단 너무 풋풋하고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폴라로이드 러브 폴라로이드 러브 주제 자체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이무진님이랑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채원씨와 저 이무진이 부르는 폴라로이드 러브 듣고 오시겠습니다 채원씨와 저 이무진이 부르신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 더 안 다 믿었지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다 믿었지 되지 않아 흔한 후다조차 없어 But I am not divine 널 향한 내 맘을 여기 부정 없이 새키는 거야 점점 또렷해져 가지 이 밤은 세상단 한 장 뿐이야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나의 심장이 쿵쿵 It's like a polar white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네 가슴이 뛰어 왜 넌? 왜 넌? It's like a polar white love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흔한 필터조차 없어 That I am not divine Hey!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나의 심장이 깊은 It's like a polar white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네 가슴이 뛰어 왜 넌? 왜 넌? It's like a polar white love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흔한 필터조차 없어 But I am not divine 예! 예이! 보컬리스트로서 롤모델이 있을까요? 저는 딱 두 분이 있는데 세연 선배님이랑 아이유 선배님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르잖아요? 더 되고 싶은 사람? 아 이거 밸런스 게임 아니에요? 위에 띄워주세요 아 어 저는 이 두 선배님의 모든 걸 다 갖고 싶어요 어 미꾸라지이시네요 잘 피해가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